특히 여러분이 사업을 하려고요. 일단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습하지 않으면 낡은 지식이고 편향과 독이에요. 관성에만 매몰돼 있었다면 여러분 인생도 언제 꼬깔해질지 몰라요. CEO 아바타 씨바타 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CEO 아바타 씨바타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해 첫 씨바타 영상이죠. 그래서 조금 여러분이랑 나눠보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진짜 짜증나 죽겠는데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스페인 독감도 있었고 정말 더 가면 패스트도 있었고 그런 역사적인 어떤 큰 충격을 주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저는 우리는 국내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 IMF가 있었고 고등학교 시절에 경제적으로는 전염병은 아니고 그 다음에는 리만 브라더스 해서 서프라임 목이 터졌을 때는 제가 그때 대학원생이었나 그래갖고 저는 솔직히 큰 충격은 몰랐어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성인이 되고 20살이 넘고 나서 솔직히 이런 뭐라 그럴까 역사에 남을 만한 충격적인 사건에서 살아간다는 게 처음 경험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게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고 저는 이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될 건가 그거를 뭐 내피셜이지만 그래도 좀 여러분이랑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꺼낸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제가 뉴스를 이렇게 하나 보는데 오라클 회장이라고 있어요. 오라클이라고 미국에 큰 회사가 있는데 이분이 부호 랭킹으로 전세계에서 11위 정도 한대요. 어마어마하게 부자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에서 어떤 게 트렌드가 있냐면 캘리포니아가 세금이 너무 비싸니까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기업들이 텍사스 세금이 싼 지역으로 옮기고 있어요. 그래서 오라클도 제가 알기로는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본사를 이전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분이 텍사스로 이사를 같이 따라가냐 본사가 이전하니까 캘리포니아에 살다가 아니래요. 자기는 생뚱맞게 하와이로 이사를 갈 거래요. 뭔 소리야 내가 그랬어 하와이. 그래서 보니까 이분이 워낙 부자여갖고 무슨 하와이에 무슨 섬 이름이 라이나 섬인가 섬이 있는데 거기에 98%가 이 사람 땅이래요. 그래서 거기서 고용한 사람만 이 사람이 리조트도 다 자기 거여갖고 3,800명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마디 너무 리마커블한 거예요. 자기는 본사는 텍사스로 일하지만 자기는 하와이로 갈 거고 하와이에서 줌으로 일할 거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솔직히. 아무리 줌으로 일이 돼도 세계 거대 기업 회장이 본사랑 가까운 데로 가지를 않고 캘리포니아도 심지어 텍사스랑 멀거든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하와이로 가서 일을 한다? 근데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의사결정이. 여러분 이제 코로나는 너무 많은 거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이 사람도 텍사스에 자주 가고 그럴 텐데 분명히 코로나 이전으로 많이 돌아갈 거예요. 근데 100% 돌아가지 않는다는 게 여러분 포인트예요. 뭐죠? 가속화가 너무 많이 돼버렸어요. 유발하라리가 말한 것처럼. 예를 들면 또 그거보다 한 몇 주 전 뉴스는 우리은행인가 신한은행인가 우리은행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몇 년 안에 천명을 감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런 핀테크트리 뭐 카카오뱅크 이런 데가 너무 막강한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더 비대면으로 갔죠. 거기다가 명분까지 생겼어요. 어떤 어떻게 우리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에 대한 명분까지 생겨갖고 해고하기가 더 쉬워졌어요. 사실요. 조금이라도 명분이 더 생겼으니까. 그래서 천명을 감축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냐면 코로나가 이렇게 빵 터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여기 있었는데 쭉 간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 여러분 사람들은 대화 나누는 걸 좋아하고 같이 밥 먹는 걸 좋아하고 야외에서 활동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100%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돌아오는 방향으로. 그럼 원래 여기 있어서 여기까지 간이 아니에요. 이만큼까지밖에 안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5에서 10% 뭐 이거는 제 추정인데 원래대로 5에서 10%는 덜 돌아갈 거예요. 그럼 5에서 10%면 그래도 뭐 다 돌아왔네. 이게 아니에요. 그거를 정량적으로 따져보면 예를 들어 5%라고 따져볼게요. 우리가 5천만 인구라고 딱 그냥 숫자를 정해보면 250만 명은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250만 명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웬만한 광역시의 인구랑 맞먹는 숫자예요. 광주가 아마 제가 알기로 200만이 안 되지 않나? 울산 같은 데가 100만인가? 아 수원은 수원이랑 성남이 100만이니까 수원 성남 합친 거에 인구가 옛날이랑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도익부 빈익빈이 더 강해졌어요. 승자는 돈을 더 많이 벌었고 패자만 돈을 더 잃었어요. 어떤 통계가 있냐면은 고장님이 저한테 이코노미스트 보다가 한 문단 영어로 보내서 제가 페북에 잠깐 썼었는데 미국에서 1억 연봉 이상 직업은 1억 연봉 이상 직업은 60%가 집에서 원격근무가 가능해요. 근데 4만 달러 이하 4천만 원 이하 연봉은 10%밖에 안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일자리 잃은 사람이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위치한 사람들이에요? 취약계층에 위치한 사람들은 일자리를 훨씬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돌아가도 예전과 똑같지 않은 부분이 꽤 있을 거라는 거예요. 꽤 있을 거라는 거. 예를 들면 예전에는 회식자리에서 싸바싸바 잘하는 사람이 잘 되는 회사도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멀리 보면 그 회사가 망해야겠지만 어떤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패러다임을 잡고 있는 회사라면 싸바싸바 해도 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뭐라 그럴까 스타트업의 성공의 상징 중에 하나 페이스북 페이스북도 여러분 이거 장난 아니에요. 카우스 머키 읽어보면 그 어린 마크 지금도 이제 아직도 젊죠 마크 조커버가 아직도 30대죠. 근데 진짜 그 마크 조커버를 중심으로 쉐릴 샌드버그를 해갖고 그 마크 조커버 눈치 보는 게 장난이 아니래요. 진짜 뭔가 개방형 사무실 이런 거에서 엄청 깨었을 것 같지만 쉽게 말도 못 건대요. 서열 순서대로 왔는데요. 아무도 그렇게 정해준 적이 없는데 근데 근데 이거 이런 거 하던 사람이 덜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건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간다고 봐요. 예를 들면 12월에 보통 회사는 송년회 같은 걸 하잖아요. 회사에서 송년회 할 때 옛날에는 회식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줌 앞에 앉아서 자기가 먹고 싶은 맥주랑 안주로 그냥 30분 먹으면서 노가리 까는 게 송년회 저는 너무 그게 보기 좋더라고요. 근데 또 이렇게 긴밀하게 어울리면서 얻는 정서적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줌으로 이렇게 싸바싸바 하긴 좀 쉽진 않잖아요. 내 채팅을 이모티콘 10개 남긴다고 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가속화가 돼서 뭐라 그럴까 준비가 안 된 분들한테는 더 나빠지는 부분도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뇌피셜 보다 그 다음에 우리 단순히 추측보다 확실한 팩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면 아동 관련해서 먹고 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 인더스트리 작은 인더스트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이는 저도 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 김지원 팀장님도 아이들이 3명이나 있는데 중요할 텐데 우리가 돈 벌어서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아이들 양육과 육아와 교육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출산이 우리가 1 떨어졌는데 지금 한 0.5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도의 차이만 있지 이것도 어떤 통계가 있냐면 선진국은 출산율이 다 줄어들었어요. 불안하고 위험하니까 근데 후진국은 출산율이 좀 늘어났어요. 오히려 밖에 나가서 할 게 없으니까 부부들이 집에서 사랑을 더 많이 나누면서 아이가 더 많이 태어난 거고 그 낳는 거에 대한 뭔가 이런 거부감이 생각보다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반대로 된 거예요. 리스크에 더 많이 노출됐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다. 여러분 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따져보면 선진국인지 우리나라는요. 근데 어때요? 우리나라는 안 그래도 출산율이 더 줄어들고 있었는데 제일 빨리 줄어들었어요. 거기다 어떻게 됐죠? 결혼도 안 하게 돼요. 결혼도 안 하게 됩니다. 못하게 돼요. 안 하는 것도 있고 미루게 되고 어떻죠? 지금 출생이 0.5 0.6 이러고 될 테니까 앞으로 5년 뒤 6년 뒤 이 친구들이 어떤 유치원 예를 들어 간단하게 예를 들어 내가 어디에다가 어린이 치과를 차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고객이 말도 안 되게 줄어버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파생적으로 망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뭐 어린이 관련 출판업을 하시는 분들도 리스크가 5년 뒤에는 지금 저기서 지진이 빵 일어났고 지진이 일어나면 여러분 파도가 어떻게 되죠? 쓰나미로 바뀝니다. 그게 이미 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생각보다 왜냐하면 당장도 지금 양육 육아 이런 관련 비즈니스는 대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힘든데 지금이 힘들어서 5년 뒤를 생각하는 분들은 거의 드물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 친구가 이제 치과에서 똑똑한 친구 하나 있는데 제가 어저께 통화하다가 나눈 얘기가 제가 최근에 한 3주 전에 비염이 있어갖고 이비인후과에 갔다 왔어요. 저는 근데 우리 동네 이비인후과 군대가 3군데가 있는데 저는 이비인후과에서 안 기다려 본 적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코노미스트에서 뭘 봤었냐면 매년 그런 독감이 여러분 우리 예방접종을 맞잖아요. 독감이 사람을 죽이는 숫자가 전세계로 적으로 보면 막 수십만 단위로 죽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됐죠? 위생이랑 마스크 착용을 전세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독감이 안 일어났어요. 이번 연도에 그래서 감기도 안 걸리고 위생이 좋아지니까 어떻죠? 그 다음에 지금 제 친구한테 들어보니까 소아과랑 이비인후과 내과 다 힘들대요. 감기한 자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자기 와이프의 지인이 하는 약국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약국은 베이스가 어린이 소아과 청소년 소아과 기준으로 잘 되고 있던데 환자가 확 애들이 나가서 놀지 않으니까 병에 걸리지도 않고 다치도 않는 거예요. 어때요? 특히 감기에 안 걸리니까 그냥 폐업했대요. 여러분이 지금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갖고 생각보다 뭐 그냥 마스크만 잘 쓰면 되지 요런 관점으로 코로나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어디선가는 폐업을 하고 인더스트리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5년 뒤에는 쓰나미가 오고 이런 것들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도 뭐 제가 뭘 알겠어요. 알아봤자 뭐 그냥 기사 보고 책 읽고 요 정도지. 근데도 우리가 같이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고 우리 특히 졸꾸러기 여러분들은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것도 있네. 제 주변에 김지원 팀장도 오셨는데 태권도 가르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거기 이제 가장 최대 수위가 어린이인데 이게 5년 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난 너무 무서워요. 지금요. 아무튼 이게 생각보다 그 다음에 여기서 돈을 번 사람도 많아요. 또 식당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 아는 분은 아예 그냥 홀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동조차도 자기는 아예 이제 아예 배달만 할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도 배달만 할 거예요. 자기는요. 그냥 그렇게 해서 빨리 패스트 무빙을 하신 분들은 완전 적응하고 지금 배달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대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잘 하신 분은 잘 하셨는데 안 된 분들은 이런 거에 온라인에 친숙하지 않는 분들은 다 죽은 거거든요. 온라인은 너무 무서운 게 로클라이즈라는 게 없어서 승자가 무조건 독식이 게임이라서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나눌 줄 아는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돼요. 진짜 제가 뭐가 벌어질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결론은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 부익부 빈익빈에서 선순환에 우리 졸꾸러기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 코로나 시국에서도 다 굳건히 버티셔서 승리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